자, 챕터 2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이야 말도 안 돼 지금까지 그런 일을 건물이 4개나 있단 말이야? 아, 일단 빨리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야,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 시계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회종 시기가 처음부터 시작됐어 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요 이걸 또 해야 한다는... 뭐, 다른 사람이 있을까? 다이애나 다이애나 넌 지금 첫 번째 관문이야 거기 거기 나오면 또 와야 돼 이것 좀 봐라 누군가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하하하 이거 환영 인쇄라도 해줘야겠는굴? 야, 중2병이다 참 은도 없지 첫 번째 건물에 탈출했더니만 또 해야 한다잖아 빠져나가야 하는 건물이 4개나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건 언제나 재밌다니까 그래도 뭐 자부심을 가져 그쵸? 근데 너 회종 시기에 지금 시간 남아있니? 또 내 거 뺏으려는 거 아냐? 그치... 흠흠 내 제한시간이 3시간이라는 법이 어디지? 뭐? 사람마다 제한시간이 다르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뭐야? 기차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 그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비밀 통로 위치도 알고 있지 아니, 근데 저 병신은 왜 그러면 왜 안나가는 거에요? 아니 기차 알고있고 흑정색이 가지고있고 왜 안나가고 있는거야? 반짝이는게 있는데 열쇠같아 아이고 또 떨어져 버렸네 열쇠가 맞으려나? 자 던져 빨리 열쇠 그래 아 또 병신등장했어 아니 그냥 니 혼자 나가세요 그러면 도움 안될건 꺼지세요 제발 뻔한 암정에 걸리니까 바보들이 날짓이지? 그런 주제 하하 궁금하니까 지켜본대 하하 되게 허위없네 진짜 여기였나요? 음 이번엔 좀 뭔가 다르구만 잠깐만 어 각각 다 세개로 돼있는데 그냥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면 되잖아 음? 뭐야 아까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야 아아아아 잠깐만 그러니까 빨간색 드레스가 맞다는거네 됐어 됐어 이러면 여기 문이 열렸겠죠? 됐어 이러면 여기 문이 열렸겠죠? 정말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흠흠 가자 흠흠 제발 따라오지마 사실 여기엔 비밀 통로가 있어 하지만 그게 어딘지는 말해주지 않을거야 흠흠 하하하 열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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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거도 진짜 겁네 열로 받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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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하하 이렇게 빨간색 드레스 여기도 해외다 괴물들을 눈에 뜨면 게임오버가 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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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눈에 안 뜨려야 돼? 아아 저기에 돌아가네 얼굴이 돌아가는 시점 맞춰가지고 응? 뭐야? 아니 여기로 가는게 아닌가요? 어?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여기로는 못가 여기로 가야겠다 지금이야! 잠깐만 아 직선상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거네 그러면 뭐 할만해 이렇게 와주고 음 여기서 저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쉽게는 안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레버 눌러야 돼 이게 뭔진 모르지만 눌러야 돼 야 여기가 좀 빡신 구간인데 와 다왔다 정말 위험했어 몇번 죽었어 이미 위험한게 아니라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그것들은 작정하는 회중식을 가진 사람만 공격하는 것 같아 음 그 회골괴물 들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원인게 아닐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회중식을 누리는거지 음? 잠깐만 루나잖아 음? 아 잠깐만 루나한테는 이제 루나 자기만 그려진게 보이고 닐한테는 닐이 그려진거만 보이고 그러는가보다 아까 그 방엔 빈그림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초상화인가보다 죽은 사람들이 초상화겠지 그림에 피가 이렇게 묻었는데 내 입이 끓여져서 닫혀있어 너무 끔찍하다 나 그냥 말 안걸면 안 돼? 먹을걸 찾으러 왔어 매일매일 다른 장소의 음식이 나타나지 세소리 세소리 아니 쪽지 놓고 도망가는거 봐 저거 아우씨 열받아 진짜 레이븐 월 시장의 아들이 레이븐 월의 한 골목에서 지신으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신은 뾰족한 철제 울타래에 관돌된 상태였다 지갑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 피해자는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거 약간 젠거 같은데 저 녹색깔 머리 그러니까 그 어쩌면 루나랑 지금 닐 둘 다 죽은 상태 인가? 진짜로 그러니까 아폴로가 그건 뭐야 야아 아하하 아 지금 저기 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다리가 있긴 하네요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냥 무시 루나가 떨어지지 않고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리를 건너는 도중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지면 게임 오버 가봅시다 제트 간단하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아 근데 레버 키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들 아우 숟가락 다시는 그런 짓 하지마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좀 누나가 좀 그랬어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힘킬 플러스 지능킬 아 또 회구리는 야 이거 아폴로가 한번 구해줄 것 같은 느낌 잠깐만 도망줄 수가 없잖아 아 시계로 위나네 진짜 많나 본데 저 해골이 하하하하 하하하 쟤 뭐냐 저 애들이라면 널 잊고자서 내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응? 비싼 옷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세모이도 더 있다? 세모이가 왜 들어있어? 세 장이다 설마 설마 셀레스가 자기 새 이름 아냐? 저거 새 아냐? 셀레스 이상저에서 먹을 것 찾았어 어디 보자? 말린 빵하고 쌀하고 당근하고 사과는 네가 먹어 나머지는 내가 먹을게 여길 나가서 마음대로 나가다닐 수 있을거야? 뭔 말이야? 셀레스트라고 합니다 동료래요 동료래요 사람보단 동물과 잘 맞았어 사람들과 다르게 동물들은 날 배신하지 않거든? 레이븐 월 시장의 아들의 죽음을 덜 비싸요 흠 음 음 음 느낌상 얘가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얘가 아들인거 아니야? 시장은? 이게 뭔.. 아니.. 아니 뭔 새 한마리에 쫄아가지고 도망을 쳐 흠? 흠? 갇힌 사람들 진실을 추리해낼거야 아 이것도 그 추리하는거네 여기 편에서 했듯이 느낌이 달라 해봐야돼 협력하는걸 싫어해 그치 근데 왜 협력하는걸 싫어하는걸까 루나와 떨어져있어야한다는 말도 있었지 배신당한적이 있나보네 어떻게 한거지 그걸 지금 모르길 바란거니 지금 배신한 사람은 누구지 느낌상 첫번째 건물에 있던 사람인거 같은데 건물 외부의 사람인거 아닐까요 다 틀렸어 지금 아무렇게나 찍은거이지 맞아 찍었어 몰랐어 사실 이 추리엔 근거가 있어 그 증거를 보여봐 뭐야 아 여행 가방이야 아 나폴로 넌 기차에 타기 전에 길거리에서 살았다고 했지 그래서 니 옷도 그렇게 낡고 저분한거구 넌 니가 여기서 받은 모든 옷이 낡은 옷이라고 말까지 했었어 하지만 그 여행 가방의 뒷옷은 깨끗하고 비싼 옷이었어 당연히 그것은 니 옷이 아니야 신문조각? 신문조각? 셀레스트? 신문조각 어 하하하하 아이고 다시해 다시해 셀레스트 요소탈이야 여섯탈이야 아 신문기사에 나왔구나 그 사람은 죽었어 탈출했어 그러면 왜 있는 걸까? 니 회종시기를 훔친거야 음 갇힌거지 네 회종시기를 보여주면 되잖아 네 회종시기를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 뭐하러 여기서 계속 돌고 있겠냐고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아 자기 반려동물을 버리고 왔다 셀레스에겐 회종시기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셀레스에겐 제한 시간도 없어 단지 자기를 소유물 취급하는 주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진거야 동물이 그딴 식구로 대하는 쓰레기 때문에 근데 너 사람 죽였다며 사람 죽인 놈이 그런거 할 말이냐 지금 그게? 너한테는 시기가 없어 하지만 시기가 있어요 또 날 또 이거 뺏으려고 하겠네 아휴 진짜 이거 분명히 좋은 탐정이 될 수 있을거야 하지만 틀린게 있어 저 녀석이 살인을 하는게 아닌거지 저 녀석은 죽은 놈인거야 피해자였어 애덤야 다 녀석은 죽는다 멍렙다 이쁘어 너넙다 주문행 이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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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이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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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쓰는거야 자신이 없어질 땐 그 쪽지를 읽어봐 니가 얼마나 수중한 사람이지? 잊지마 그건 다 뭐지? 이게 뭔 그림이야? 눈 그림인가? 박쥐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레버 딱 봐도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레버인데 일단 눌러보고 바로 도망가자 상자 때문에 길이 막혔네 야 루나가 해도 안 밀려 무조건 발차기 저 눈깔인데? 아까 전에 그 그림에 있던 기네들이네 그래 날개 달린 눈알 야 싸울 수가 없는데? 얘 뭐야 회종시계에는 관심이 없어? 왜? 그 반대야 내 목표는 너희를 그 빌어먹을 기차에 태우는 거라고? 왜? 아니 근데 그럴 거면 비밀 통로 위치를 알려주던가 처음부터 어휘가 없네 빌어먹을 기차에 듣고 있냐? 어우 복주의 시간입니다 야 죽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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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폴로도 죽이고 안되네 죽여 아니 나 혼자 자잡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구하러 왔다며 이게 무슨 아니 한 마리 제이어가 다 잡았어 너는 왜 은하와 내가 기차에 타기를 바라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응? 사람은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으음 셀레네 어디 있는 거야 고양이들 밥 줘 지금쯤 내 부모라는 인간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편하게 살고 있겠지 뭐 새아버지 같은 인간과 사느니 개자식 경찰이란 놈이 허구한 날 아들을 폐기나가고 말이야 으음 집에 나온지 벌써 5년이 됐지만 적응이 안돼 배고픈데도 힘도 없어 너희처럼 귀여운 애들이 이런 데서 살면 안되는데 너희들 데려가줄 사람을 찾아봐야 겠어 너희들 데려가줄 사람을 찾아봐야 겠어 아아아아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녹숙자라니 술에 취한 건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녹숙자라니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녹숙자라니 아 저러다 그냥 죽여버렸나? 음... 세게 밀쳐버리고 음... 세게 밀쳐버리고 여러분은 ㅋㅋㅋㅋㅋㅋㅋㅋ 된다고 나이구 여러분 그렇게 되어있군요 여기는 도망쳤구만 야 lider 근데 또 그 사람이 희생의 아들이였어 힘이 되게 졌나봐요 또 덕뇨가 생겼네 이제부터 가는 길에서는 뭔 함정이 나올지 몰라 아 그러니까 회중시계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만 함정이 작동을 한다 그렇구만 야 말 많구나 함정조심 검은 톱니바퀴? 블랙기어? 아 그 조직 음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여자였어 자신을 퓨리티라고 했지? 나한테 접근을 했어 왜? 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 예전에 사라진 친구야 그리고 조직이 가입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지 길을 고를 차례야 음 두가지가 있는데 한쪽 길은 짧은 길이고 한쪽 길은 긴 길이라고 하네 당연히 짧은 길을 고르는게 함의적인 선택이겠지 근데? 더 위험할 수 있지 흠흠 흠흠 아니 얘는 기차 타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따라온다는거야? 뭐 하자는걸 대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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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에 배신하는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거짓말 친거지 이게 저문을 지나야 한다는건 아니지? 뭐야? 흠흠 흠흠 아 원래는 계단이 있는데 지금 회중식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라진거네요 하하 이거 뭐야 갑자기 우리에겐 지성이 있고 민첩함이 있고 아이고 힘있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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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소년만화같은 전개 뭐야 이거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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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익 너 저희 아직까지 안나왔네 기단이 아 여기 문이 열렸구만 잠겼다 자 방금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접함을 쓸 때 그 다음에 지성 쓰겠지 이제 루나가 또 한다 하하 빨리 하자 그래 알겠어 떠나잖아 원래 루나가 힘키였는데 약간 바뀌었네 민첩키로 어 잠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야 저거 한번 자 이제 다음 턴은 이제 또 닐이 활약할 차례죠 이거 뻔합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응? 야 왜 이렇게 많아 넌 알 수 있어 오케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회골의 갯수 아니 말도 안 돼 11개 아 진짜였네 드디어 나왔구만 야 진짜 이상하네 왜 회종시계가 없으면 어차피 기차를 못 타는데 왜 같이 가려는 거지 아니면 새는 시계가 없어도 기차를 살 수 있는 건가 새라도 보내려고 하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가자 빨리 아 이제 다 왔네 여기만 지나가면 기차를 엄청 낡아 보이는 나무문이라니 아 그냥 열쇠 없이 문 부셔가지고 들어가는 아 근데 챕터 1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네 좀 허무하긴 하네 너한테 회종시계 없이 기차에 탈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셀레스만 빼내고 싶다는 게 목표였구만 그치 근데 얘한테는 여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는 먹을 거 있고 다 해주니까 아 그냥 기차에 타버리겠다 아니 아 그냥 가자는 거네요 아 그냥 기차에 타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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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나 이거 빡쳤네 가고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루나와 내가 너희들의 지독한 저주를 깨버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챕터2였습니다 감사합니다